오늘은 디클린 오리원 클렌징 티슈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순환 처방으로 화장했을 때 지우기 좋은 오일 클렌징 티슈로써 메이크업을 산뜻하게 디클린징 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사용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디클린 오리원 클렌징 티슈 비비를 위해서 파운징 쿠션을 발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한쪽만 발랐기 때문에 한쪽을 아주 깨끗하게 한번 채워볼게요 오 엄청납니다 대박이에요 진짜 여자분들은 진짜 이런 화장품 바르면 진짜 잘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저는 많이 하진 않지만 진짜 잘 지워야지 피부가 고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피부가 좋지 않아서 별건 없긴 한데 그래도 관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많이 깨끗하지 않나요? 느낌이 좀 보나요 슈퍼주履 슈퍼주imet 감사합니다.